오늘 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다린 컴백팀이에요 아이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윤수씨가 제작진분들이랑 첫 MC 미팅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아이들을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미연씨랑 같이 MC를 할 줄 몰랐는데요 근데 오늘 미연씨랑 MC도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아이들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요 근데 아이들분들도 이렇게 미연씨가 진행하는 MC에서 같이 하게 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미연이가 MC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컴백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미연이 집에 놀러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잘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컴백 무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많은 걸 준비했는지 그리고 동작 힌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뭐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하나만 살짝 말해주세요 살짝 얘기해주세요 진짜 엠카운트당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누구강에 같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웠다고요? 엄청 세게 엄청 큰 싸움이에요 맞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기대만 해주세요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틀곡 소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I Never Die는요 저희 아이들의 첫 정규 앨범인데요 이번에도 타이틀곡 톰보이를 소연이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톰보이는요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편견도 우리를 갖을 수 없다라는 아주 아이들스러운 곡입니다 와 네 그럼 유슬씨 이제 저희 포인트 안무를 배워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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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연습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기실에서 몰래 보고 왔습니다 또 역시 네 네 네 제가 안무로 해보니까 이번 신곡 정말 대박날 것 같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톰보이 말고도 다른 무대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마이백이죠. 우리 마이백은 단체로 처음으로 내도했습니다. 기대가 되셨어요. 근데 이 곡은 또 안무 굉장하거든요. 한번 배워보실래요? 겸손하게 제가 마이백 안무는 잠시 후 무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아이들의 컴백 무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더욱 치명적인 매력으로 돌아온 문빈 산하의 컴백 무대와 사랑스러운 체리 블렛의 무대가 준비 중인데요. 먼저 체리 블렛부터 만나 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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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